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하동 작은 마을에 오진사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선조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떵떵거리고 살았으며 임품도 말할 필요 없이 온순하고 정직했으며 정이 많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거지가 동양을 오면 절대 그냥 보내는 법 없이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챙겨주고 머슴이나 하녀들이 잘못을 해도 크게 나무라지 않고 늘 미소를 지으며 너그러운 표정으로 조심하라고만 할 뿐 야단도 치지 않는다. 오진사의 집에는 10년째 머슴을 살고 있는 강득이라는 32세의 노총각이 있다. 겉보기와는 달리 머리가 영특하여 오진사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다. 그는 지금 20살 순분위와 한참 열애 중이다. 얼굴은 고양이 상에 이목구비도 뚜렷하여 몸매도 좋았다. 그래서 동네 머슴들이 늘 순분위를 안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게다가 색을 좋아하니 하루도 강득이를 혼자 놔두게 하는 법이 없다. 오라버니 이따 밤에 갈 테니까 아랫돌이 잘 씻고 기다려. 강득이가 해야 될 말을 순분위가 하니 그저 허허하고 웃고 만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쌩하고 부는 늦은 밤. 순분위가 까치발을 하고 강득이 방을 찾는다. 마치 제 방을 들어오듯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오라버니 오래 기다렸지? 응 어여들어와. 아 춥다. 그러며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순분위. 둘은 등잔불을 끄고 급하게 서로를 안았다. 오라버니 너무 좋아. 순분위는 강득이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입을 맞추었다. 입에서 단내가 났다. 뜨거웠던 두 번의 합환을 마치고 순분위는 다시 살금살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순분위는 마님 방에 끌려가 회 처리를 맞았다. 내 인연 내 몇 번을 얘기했거늘 오늘도 늦잠을 잤느냐? 마님 잘못했습니다요.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사실 순분위가 늦잠을 잔 것은 아니다. 마님보다 조금 늦게 부엌에 들어간 것을 핑계삼아 시비를 걸고 회 처리를 치는 것이다. 밖에서 순분위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강득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마님의 단순한 질투 때문이다. 오진사는 가끔 순분위를 불러 어깨를 주무르게 했다. 하지만 어깨를 주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순분위와의 육합 때문이었다. 겉으로는 인자한 모습의 오진사, 뒤로는 누구보다 육합을 좋아하고 능글능글 잔인한 면도 있다. 그래서 강득이와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알면서도 순분위를 불러내어 그 짓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마님은 순분위가 오진사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날은 꼭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라도 순분위를 적치는 것이다. 순분아, 많이 아팠지. 응, 오라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트집을 잡아 때리니 저 여우 같은 옆였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래, 어쩌겠니. 종으로 태어난 우리가 잘못이지. 그러며 회처리 자국이 선명한 장단지를 애처로운 듯 쓰다듬어주었다. 한참을 만지던 강득이의 손이 점점 위로 올라가더니 순분위의 깊은 골짜기를 더듬는다. 아, 오라버니. 아픔은 벌써 있고 강득이의 목을 두 손으로 끌어당긴다. 둘은 한바탕 일합을 마치고 알몸으로 누웠다. 순분아. 응, 오라버니. 내가 이번 추수가 끝나면 5년치 세경을 받잖아. 그걸 받으면 이 집을 떠나자. 그 돈이면 밭대기 한마지기는 살 수 있으니 우리 둘이 농사나 지으면서 알콩달콩 살 수 있어. 너도 그러면 저 여우 같은 마님한테 안 당해도 되고. 알았어, 오라버니. 오라버니가 가는 곳이면 어디라도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마. 그래, 순분아. 오라버니. 순분위는. 호맹맹이 소리를 하며 강득이 품으로 파고들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매미가 시끄럽게 우러대는 여름이 왔다. 한참 빛곁에서 겨울에 쓸 장작을 패고 있는데 집사가 오더니 말했다. 강득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오진사가 있는 안체로 갔다. 나리, 소행 강득이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오냐, 어서 들어오거라. 방으로 들어간 강득이는 무릎을 꿇고 오진사의 명을 기다렸다. 예, 강득아. 요즘 변방에 외정놈들이 몰래 쳐들어와서 골마다 분탕질을 쳐댄다는구나. 그래서 집집마다 힘 좀 쓰는 장정을 징집하여 변방에 성을 더 높이 쌓아야 한다더라. 그래서 우리 집에도 부득이 한 사람은 나가야 될 듯하니 너가 나가줘야겠구나. 아마도 오래 걸리진 않고 한 달이면 된다하니 그리 알거라. 그리고 다녀오면 내 세경도 그때 모두 정산해서 주겠노라. 강득이는 착잡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거욕할 수 없는 입장이니 알겠다고 아래고 방을 나왔다. 사실은 오진사가 순분이와 떨어뜨려놓기 위한 계략이 숨어있었다. 순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자 울기 시작했다. 왜 하필 오라버니야?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러게 말이오. 오라버니, 가지마. 그냥 우리 도망가자. 안 돼. 세경은 어쩌라고. 그건 있어야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도 먹고 살 것 아닌가. 조금만 기다리더라고. 둘은 껴안으며 퐁퐁 울었다. 그리하여 모나먼 변방으로 떠났다. 그런데 한 달이면 된다던 오진사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거의 1년을 개고생하며 돌을 날랐다. 강득이는 이를 갈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드디어 1년 만에 성은 완성이 되고 강득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오진사의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새까만 얼굴에 몸은 삐쩍 말라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었다. 오진사는 돌아온 강득이를 보며 짐짓 반가운 얼굴로 옆전 꾸러미를 던져주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이 돈으로 어디 가서 회포나 풀고 나라. 강득이는 제 방으로 돌아가서 짐을 풀어놓고 순부니를 찾았다. 이리저리 미친 듯이 순부니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부호, 기묘, 광, 발레토, 어디를 가도 보이지 않는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마님이 비웃듯이 한마디 던진다. 순부니를 찾느냐? 그녀는 여기 없다. 마님, 그럼 순부니는 어디로 갔습니까요? 벌써 다른 놈 만나. 저작거리에 박물가게를 차렸다는 소문은 들었다. 강득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기다린다더니 1년도 못 기다리고 다른 놈을 만나다니 믿을 수 없었다. 그 길로 미친 듯이 저작거리 박물가게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비단옷을 입고 머리는 통백기름을 발라 번질거리고 붓냄새가 풀풀 나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순부니가 있었다. 순부니아, 나요. 얼굴을 보자 기쁜 마음에 안으려 하자 몸을 거칠게 빼는 순부니. 오라버니, 뭐하는 짓이야? 차갑게 내뱉는다. 아니, 순부니아. 나 강득이요. 왜 그러는겨? 오라버니, 나 옛날의 순부니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 장사하는 곳이니 어서 나가줘. 강득이는 문전 박대를 당한 채 모안이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러운 눈물만 흘렸다. 이럴 수가. 순부니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것이오. 강득이는 또 한 번 이를 악물며 오진사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동료 모슴 한 명이 강득이 옆으로 슬그머니 오더니 조용히 얘기했다. 강득이, 사실은 말이오. 내가 얘기 안 할래다 자네가 너무 딱해서 하는건디 순부니 그것이 사실은 진사어른이 박물가게를 차려주니께 혹해서 넘어갔다니께. 지금도 매일 진사어른이 순부니 집에 가서 그렇고 그렇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니께. 자네가 변방으로 가고 나서 바로 짜마. 강득이는 다음 날 밤에 몰래 순부니 집에 가보았다. 조심조심담을 넘어 방문 앞에 가서 귀를 대보니 역시 오진사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다. 잠시 후 귀에 익은 순부니의 감창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강득이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당장이라도 두년놈을 요조를 내고 싶었지만 옥참았다. 너칠 후 강득이는 어떤 여인 하나를 데리고 집에 왔다. 나이는 서른쯤 되었을까. 봉이 드문 미인이었다. 큰 키에 가슴은 크고 얼굴에는 새끼가 줄줄 흘렀다. 진사 어른 이번에 저와 가시버시가 된 여인입니다. 어요 인사드리게 우리 진사 어른이시네. 그녀는 눈웃음을 흘기며 진사에게 공손히 저를 올렸다. 오진사의 눈빛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부터 강득이와 한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너칠 후면 서리다. 마님은 강득이를 데리고 장터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 그 기회를 너칠이 없는 오진사. 강득이 방으로 가더니 노골적으로 많은 역전꾸러미를 내놓으며 그녀를 꼬들겼다. 여보게 내 이 돈을 모두 주겠네 그러니. 그러며 그녀를 껴안았다. 처음엔 살짝 반항하더니 바로 오진사와 한몸이 되었다. 둘은 집이 떠나갈 듯 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온갖 제주로 오진사를 기진백진하게 만들었다. 이런 여자는 처음이다. 순분이와는 도다른 느낌에 오진사는 흡족했다. 오진사는 두 여자 사이에서 행복한 줄다리기를 하였다. 아니 마누라까지 셋이다. 너칠 후 강득이는 오진사에게 5년치 세경에 덤으로 1년치를 더해서 6년치 세경을 받았다. 다음 날 새벽녀 강득이는 배를 타기 위해 혼자 나루토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이 왔던 그녀도 혼자 어디론가 바삐 떠나고 있다. 한 달 후 난리가 났다. 오진사가 얼굴이 4세 이래어 의원을 찾았다. 문등병과 마찬가지로 절대 고칠 수 없는 병 매덕에 걸린 것이다. 사실은 이랬다. 복수를 준비하던 강득이는 수소문을 하여 나루토에서 몸을 팔던 들병이를 소개받았다. 그녀는 매덕에 걸려 구속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강득이는 그녀를 설득하여 아내될 사람이라고 속여 오진사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그렇다면 오진사 혼자만 매덕에 걸렸을까? 순분이와 마님은 어느 동네 앞 코갯마루에 소금장수가 올라섰을 때 한 부부와 마주쳤다. 부인이 먼저 소금장수에게 말을 붙였다. 여보 소금장수, 저 마을로 소금 팔러 가오? 예,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가지 마오. 집에 딸 하나만 남겨두고 일가 잔치 집에 가서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소금 살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죠. 그런데 댁이 어딘지 알아요. 안 가지요. 어리숙한 부인은 소금장수에게 저기, 저 지붕 위에 고추 널어놓은 집이 우리 집이니 가지 마오. 하고 일러주었다. 속으로 오오 쾌제라 하고 속 웃음을 짓던 소금장수는 예, 그러지요. 염려 말고 다녀오시오. 하고 닦듯이 인사를 했다. 곧바로 처녀 혼자 있는 집으로 달려간 소금장수는 삽장문 앞에서 아가야! 하고 호기있게 처녀를 불렀다. 이윽고 커다랗게 말만한 처녀가 나와.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 하고 숨어버리자 소금장수는 다시 그놈한 목소리로 이리 나오너라. 나는 내 외삼촌이다. 어려서 너를 보고 인제 보니 몰라보겠구나. 여기 오다가 내 부모를 만났는데 일가 잔치 집에 간다며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잘 봐주라고 하더라. 그제서야 안심한 처녀는 나와서 절을 올리고 방에 모신 뒤 시앙탑까지 잡아 대접했다. 해는 지고 슬슬 흑심이 동한 소금장수는 처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가 너 속병이 있어서 고생하는구나. 하고 넌지시 추작을 거는데 아니요. 전 아무 병도 없는데요. 그래. 너는 몰라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너 해를 보면 눈이 시큼시큼하지? 예. 그게 속병이 있어서 그렇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불룩하지? 예. 거봐라. 무거운 것을 들면 팔이 나른하고 아프지?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거나 다름질 치면 가슴이 벌떡벌떡하고 숨이 가쁘지? 예. 정말 그런데요. 그게 다 속병 때문이다. 얼른 고쳐야지. 그냥 두면 큰일 난다. 겁을 먹은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고치나요? 하고 묻자. 속에 든 고름을 빼야 한다. 속에 든 고름을 어떻게 빼나요? 그건 어렵지 않다. 가죽침을 맞으면 쉽게 빼낼 수 있단다. 그럼 얼른 가죽침을 놓아 고름을 빼주세요. 드디어 소금장수는 처녀를 눕히고 치마를 걷어올린 뒤 속보술 내렸다. 조금 아프더라도 후련해질 때까지 참아라. 그래야 병이 남는다. 결국 허기를 채운 소금장수는 푹 잠을 자고 아침상까지 푸짐하게 받았다. 장난기가 발동한 소금장수는 한 번 더 가죽침을 놓고 처녀에게 한 마디 당부를 했다. 가죽침을 놓아 흰 고름을 빼내 그것을 종지에다 잘 받아 두었으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꼭 보여드리거라. 학원은 혼자 낄끼대며 집을 나선다. 선비 김효성은 많은 첩을 두었는데 부인은 질투가 매우 심한 편이었다. 하루는 김효성이 외출했다 돌아오니 부인이 검정색으로 곱게 물들인 모실을 한필 준비해놓고 대척 마루 한가운데에 앉아있었다. 아니 여보 왜 이러고 있소? 무슨 일이 있었소? 김효성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부인 곁으로 가서 그 까락을 물었다. 이에 부인은 엄숙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여보 당신이 여러 첩에만 빠져 아내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니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지금 머리를 깎고 저 검정 모시로 승복을 지어 입은 다음에 저를 찾아 떠날 테니 당신은 첩들과 행복하게 잘 사시오. 이와 같은 아내의 불평을 들은 김효성은 깜짝 놀라면서 여보 나는 본래 여색을 좋아하요 지금까지 기생들과 의녀 그리고 양갓집 처자와 위천한 신분의 여자들 여종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놀아보았소 하지만 아직까지 검정 모시옷 입은 고운 여자 스님의 벗은 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스러워 하고 있었소 그래서 여승의 몸을 껴안고 잠자리를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오늘 마침 당신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다고 하니 내 이제 소원을 풀 기회가 왔는가 보오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하며 웃고는 부인의 팔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남편의 이 천년스러운 행동에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준비했던 검정 모시를 마당으로 집어던져버리고는 힘없이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수염 많은 양반이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어 시골집에 묵기를 청하였다 마침 주인은 집을 비우고 먼 길을 떠나 내일 돌아오기로 하여 아낙네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밤에 잠을 청하던 양반은 밖에서 수염 많은 사람은 내일 대차반을 잡수시겠지 라고 중얼거리는 아낙네의 소리를 듣고는 내일 나올 큰 주안상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그러나 한낮이 되도록 주안상이 나오질 않았다 화가 난 양반은 주인 아낙네에게 따졌다 아니 여보시오 분명히 어제 대차반을 대접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자 아낙은 웃음을 터뜨리고 대답도 없이 사라졌다 그제여 희롱당한 것이라 짐작한 양반은 안악을 양반을 희롱하였다 하여 관하에 고발했다 관하에 잡혀가 신문을 받게 된 안악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실은 수염 많은 손님이란 저의 음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차반이란 남편의 약물을 가리킨 것이었사옵니다 내일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며 중얼거린 소리였는데 자신의 수염 많은 것만을 생각하고 질에 짐작한 손님의 잘못을 왜 제게 추궁하십니까 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사토가 이를 증명하고자 안악의 밑을 들춰보니 과연 털이 수북하게 나있어 너털 웃음을 지으며 무죄 방면하였다 제독 제독 이여성은 평양에서 외구를 정벌했다 그때 이여성은 김시 성을 가진 역관을 총회하였다 김역관은 나이가 겨우 이십세로 꽃다운 용모에 미색이 흘러 넘쳤다 이여성은 밤낮으로 그를 가까이 하며 잠시도 놓아주지 않으니 임금이 왕비를 사랑하는 것도 그것만 못할 정도였다 김역관이 무슨 말을 하던 반드시 들어주었으니 그의 소원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여성은 군대를 철수하여 명으로 돌아갈 때도 김역관을 데리고 갔다 만주 봉황성 책문에 이르렀는데 군량이 약속된 기일이 되도록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크게 노하여 여동통제사를 군복으로 다스리려 했다 여동통제사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첫째는 시랑 벼슬이고 둘째는 석일사였으며 막내의 아들은 신묘한 승려였다 황제가 그 셋째 아들을 스승으로 모셔 대걸안에 별관을 세워 그곳에서 고하게 했다 그 융승함이 마치 당나라 숙종이 이피를 대하는 것 같았다 여동통제사가 군법으로 처벌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들은 세 아들들은 모두 여동까지 달려와 아버지를 구할 방법을 의논했다 그때 셋째 아들이 말했다 형님들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 조선에 김시성을 가진 역관이 제독에게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관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준다고 하니 그 역관을 만나 간곡하게 빌어봅시다 그리하여 세 아들은 함께 제독의 병령으로 가서 김역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역관은 그 사실을 이 여성에게 아뢰었다 요동통제사의 세 아들이 소인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여성이 말했다 분명 자기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려는 것일게다 하지만 저 셋은 명나라에서 벼슬 자리에 오른 귀한 이들이니 외국의 하차는 일개 역관인 내가 안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어서 나가 보거라 김역관이 나가자 세 아들은 한 목소리로 간청했다 아버님이 변을 당하셔서 이대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그대가 우리를 위해 제독에게 잘 아뢰어서 목숨이나마 살려주시면 평생의 은혜로 삼겠습니다 김역관이 말했다 보잘것 없는 외국인인 제가 어떻게 군법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세 분의 정성이 이렇게 간곡하니 제가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독께 여쭈어볼 테니 여기서 제독의 결정을 기다리십시오 김역관이 바로 막사로 들어가니 제독이 물었다 저들이 찾아온 이유가 요동 통제사 때문이더냐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역관은 세 아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제독은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평생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사사로운 정 때문에 공적인 일을 그르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귀인들에게 부탁을 받다니 내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겠구나 내가 너를 이 명나라 땅으로 데리고 온 후 너를 위해 해준 것이 없으니 군법이 지엄하다지만 이번 한 번만은 내가 너를 위해 한 번 도와주마 김역관이 밖으로 나가 세 아들에게 제독이 한 말을 전하니 세 사람은 함께 절을 하며 말했다 그대의 은혜 덕분에 아버님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어 은혜가 하늘과 같이 크고 바다와 같이 넓습니다 어떤 것으로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깃털 사 가죽 금 은 옥 비단 등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모두 줄이다 저희 집안은 원래 청렴하고 검소합니다 보배로운 폐물이나 징귀한 놀이개 같은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셋 아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조선사람이니 우리 임금님께 청해 그대를 조선의 재상으로 삼게 하면 어떻겠소 우리나라는 명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중인이니 제가 정승이 되어봐야 사람들은 중인 정승 이라고 손가락질 하며 놀려댈 것입니다 차라리 정승이 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셋 아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를 명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임명하여 유명한 가문에 양자로 들이면 어떻겠소 저희 부모님은 아직 모두 살아계십니다 지금 조선을 떠나 있는 것만으로도 보고 싶어 속히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 아들이 말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은혜는 꼭 갚아야겠소 그대는 원하는 바를 말하시오 만약 지극히 귀한 물건이어서 들어주기 힘든 것이라 해도 반드시 들어주겠소 세 아들이 너무나 애걸하니 김여깐이 언급결에 경솔이 말하고 말았다 제가 딱히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소원이라면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보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셋째 아들인 신승이 입을 열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은 김여깐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김여깐은 안으로 들어가 채독을 만났다 채독이 물었다 그 세 사람이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갚으려 할 텐데 너는 무엇을 달라고 했느냐 김여깐이 말했다 저는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채독은 번쩍 일어나 김여깐의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가 소국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말하는 것은 그리도 원대하느냐 그들이 허락했느냐 허락하였습니다 채독이 말했다 그들이 어디서 그런 여자를 구해올고 황제 배하라 하더라도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찾기 힘들 것인데 김여깐이 이효성을 따라 명나라 수도 북경에 들어섰다 그러자 세 아들이 와서 김여깐을 데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새로 지은 큰 누각이었는데 크기가 크고 시원했으며 금색의 벽은 휘황 찬란했다 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세 아들이 말했다 돌아가지 말고 오늘 밤은 이곳에서 자고 가도록 하시오 조금 있으니 온 집안에 향냄새가 가득했다 안쪽 문이 열리더니 고꼬짓게 화장한 미인 수십 명이 나왔다 어떤이는 향로를 들고 어떤이는 붉은 보자기로 싼 상자를 들고 줄을 서서 마루 앞에 섰다 김여깐이 그들을 보니 모두 아름답지 않은 여자가 없었다 미인들을 본 뒤 김여깐이 떠나려 하니 세 아들이 물었다 어찌하여 가려는 것이오 제가 이미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들을 보았으니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세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이들은 고작 신여일 뿐이오 어찌 천하에서 가장 아름답다 할 수 있겠소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이제 나올 것이오 잠시 뒤 안쪽 문이 활짝 열리며 난처와 사양 향기가 진하게 퍼져나왔다 그리고 신여 십여명이 천하일색의 여인을 데리고 나와 마루 위에 올라앉으니 마치 의자 위에 곱게 화장한 열 손가락이 앉아있는 것 같았다 세 아들과 김여관 역시 차례로 의자 위에 앉았다 세 아들이 김여관에게 물었다 이 여자야말로 진정 김여관이 보기 원했던 천하 제1의 민예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여관이 그 여자를 보니 온몸에 장식된 구슬과 보석들에서 비추는 빛 때문에 정작 사람은 보이지가 않았다 세 아들이 말했다 오늘 밤에 그대는 반드시 이 여자와 잠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김여관이 말했다 저는 그저 한 번 보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세 아들이 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가 천하일색을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발이 닳도록 여자를 찾아 헤맸소 천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아름다운 여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황제 폐하의 힘을 빌려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소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베트남 왕의 원수를 갚아준 적이 있었소 베트남 왕이 우리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가 말만 하면 뭐든 들어줄 기세였는데 마침 그 베트남 왕의 딸이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지 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소원을 말한 그날 바로 베트남 왕에게 사람을 보내 부탁했더니 왕이 흥계히 허락했소 그대가 북경에 들어서는 날에 맞춰 이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 천리마 세피를 썼으니 그놈만 수마느니 넘었소 베트남과 북경이 산만리가 넘는 먼 길이었기 때문이오 오늘 서로 만났는데 그대는 남자 저 사람은 여자이오 만약 한 번 보기만 하고 헤어질 것이었다면 어찌 구강의 딸이 함부로 움직이겠소 사람은 이치를 따라야 하오 다시는 사양하지 마시오 오늘은 길리리니 홀래를 치르기도 딱 좋지 않소 김여과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묵기로 하고 여자와 결혼했다 마침내 침실에 들었는데 밀랍으로 만든 촛불이 휘황찬란하고 사양 냄새가 풍겼다 김여과는 눈빛이 몽롱해지고 심신이 황홀해져 미녀를 바라봐도 놀라고 당황하기만 할 뿐 남자가 여자를 덮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니 방안은 고요할 뿐이었다 세 아들이 문 밖에서 옆보다가 김여과니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내 말했다 남녀가 한잠짜리에 드는데 어찌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무래도 당신은 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구려 그리고 접시를 김여과니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것을 먹어보시오 이것은 촉당에서 가져온 홍삼이요 김여과니 홍삼을 먹고 방에 들어가니 눈이 밝아지고 정신이 상쾌해져서 그 미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녀는 마치 꽃같은 얼굴에 달같은 자태로 실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니 세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김여과니을 보고 물었다 저 미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국인이 졸지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세 아들이 말했다 그대가 우연히 기이한 만남으로 인해 이 천하일색을 얻었는데 사람이 한 번 만나면 헤어지는 일은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대는 외국인이라 여자를 데리고 가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가족들을 본국에 두고 이곳에 사는 것도 힘들 것이요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이 이미 그대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그대의 일을 소홀히 하겠소 그대가 역관의 임무를 맡았으니 매년 사신들이 명을 찾을 때마다 반드시 수행역관으로 따라오시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하면 좋은 일이 아니겠소 우리가 이곳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리다 김역관은 그 후 평생 역관으로 매년 한 번씩 명나라로 들어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곤 했다 마침내 그녀와 김역관 사이에는 몇 명의 아들이 생겼는데 김역관의 후예들은 중국에서 북이 홍명을 누리며 살았다고 한다 중국 대륙의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 왕조의 마지막 황후 서태후의 사치스럽고 변태적인 향락에 나라가 위태로웠다 서태후는 서태후는 만주족 귀족의 딸이었다는데 청나라 말기 변란이 많아 이리저리 피란단이다 보니 집안이 궁핍했다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책을 많이 보고 노래와 춤에도 능했다 그 뒤 17세의 입궁 의기별한 지첩을 받은 후 궁이 되었다 이후에 황제 함풍제의 아들을 낳아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서태후는 후궁으로 입골 후 황제의 수행길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황제가 산책하는 시간에 맞춰 가까운 곳에서 노래를 불렀고 당시 노래를 잘 불러 인간 깨꼴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서태후이니 만큼 서태후의 노래소리는 곧장 황제의 귀에 꽂히게 되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소리로구나 저 아이를 오늘 밤 침전으로 들게 하라 그렇게 해서 가난한 농민의 딸 서태후는 단숨에 출세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서태후는 함풍제의 유일한 아들 봉치제를 낳자 후계자의 생모로서 황후의 준하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함풍제가 1861년 8월 22일 30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면서 아들 봉치제가 6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함풍제의 정식 황후인 동태후와 같이 섭정을 행하면서 권력을 잡게 된다 그 후 동태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청나라 권력은 자연스럽게 서태후가 장악하게 되었다 국녀 내시 대신들은 서태후를 무척 무서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내시들이 서태후의 머리를 빗겨주었는데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목이 달아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련영이라는 내시는 머리를 빗을 때면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빗었는데 서태후의 빠진 머리카락이 모두 소매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목숨을 부재할 수 있었다 서태후는 아주 잔혹했는데 한 내시의 일기에 의하면 한 번은 한 늙은 내시가 실수를 범했다 해서 인분을 억지로 먹였다고 한다 네 이놈 어서 이걸 먹도록 하라 제발 통축하여 주시옵소서 여봐라 저놈의 아가리를 벌려서 인분을 쳐넣도록 하라 권력에 욕심이 많았던 서태후는 태자를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매우 사치스럽고 향락스러운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였다 서태후의 사치에 대한 것은 일화가 매우 많은데 서태후는 식탐이 대단하였다고 한다 우선 진귀한 음식에 관심도 많고 한 끼에 무려 128가지나 되는 음식을 먹었는데 재료비만 해도 백량이 넘었다 이것은 당시 중국 농민의 약 1년치의 끼니에 해당한 정도의 금액이었으며 농민 1천여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돈의 가치이며 이를 현대의 물가로 환산하면 2000년 전후에 한국을 기준으로 약 8천만원 정도이니 과의 그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입도 짧았던 그녀는 절대 같은 음식을 세 번 이상 먹지 않았다 어떤 때는 관상용으로 호화스런 음식을 가득 차려서 눈으로만 먹기 위해 따로 내놓기도 했었다 그녀는 오리고기 돼지고기 등 육식을 무척 좋아했다 서태후가 저녁 열차를 타고 지방에 가는 날이면 16량의 열차에서 4량이 주방이었다고 한다 여기에 서태후의 식사준비를 수행하는 요리사만 50에서 100여 명이며 그것도 각종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떼놓은 것이다 사채하기를 좋아하던 그녀의 옷은 삼천몇 벌이나 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다녔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보석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다 언제나 비치와 진주로 머리장식을 했고 비치 구슬과 진주를 매단옷을 입었으며 비치로 만든 팔찌와 반지 뿐 아니라 손톱에까지 비치 보호판을 달았다고 한다 식탁도 비치로 만든 식기들로 차리게 했고 비치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게 하였다 보석과 신발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아무리 예쁜 보석과 신발이라도 한 번 신고 나면 다시는 신지 않았다 서태후에 보석과 신발을 만드는 데만 매년 삼천명 가량이 동원되었고 그 비용은 매년 1만 양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서태후는 중국에서 아직까지도 여호 측천 무부등과 함께 중국 역사상의 3대 악려 중 하나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노년에는 자신의 명을 위해 날마다 임신한 산모들을 처서까지 불러서 신선한 모유를 매일같이 먹었다고 한다 건강하고 젖이 잘 나오는 두 부녀자를 선발해 이들이 몸에 꼭 붙는 진홍색 상의를 입고 유두만 드러낸 채 태후는 침상에 누운 채로 젖을 먹었다 이때 산모는 무릎을 꿇은 채 서태후에게 젖을 물려야 했는데 이는 서태후 본인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이화원에 거주할 때도 전화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자신과 통화하는 상대방이 건방지게 앉아서 통화하는지 무릎을 꿇고 통화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전화 설치를 거부했다 하니 농민지반의 자식이었던 열등감 때문이었는지 존엄에 관한 부분은 매우 엄격했다 심지어 서태후의 운전기사도 예외가 아니라서 무릎을 비스듬히 꿇고 차를 운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서태후가 탄 차는 늘 잔사고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치 중에서 서태후가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것은 바로 이와원 건립 이다 당시 서태후는 이와원 건립을 위해 은전 3천만 양을 썼는데 이는 당시 청나라 해군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원 건립을 위해 서태후가 국방 예산을 유용했다는 것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지만 이 정도로 큰 돈이 정원 건설에 사용된 점은 분명하다 해군의 예산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당시 중국의 정세를 보건때 일본과의 충돌은 불가피했고 국가 지도자라면 당연히 국방에 힘을 써야 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지은 이와원은 모든 면적을 합하여 그 크기가 여의도의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후로 서태후는 이와원에서 수많은 별미를 즐기고 부패한 향락을 즐겼다 이와원 남어도 라는 곳에는 서태후의 화려한 침실이 있었는데 27세에 과부가 된 서태후는 남자와의 잠자리도 좋아하여 이와원으로 전국의 미소년과 청년들을 불러 하룻밤 수청을 들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아침이 되면 늘 남자들을 모두 쥐도새도 모르게 당일 살해 하였는데 이는 자신과의 일을 발설할까 염려하여 모두 죽였다고 한다 이것이 두려워 나머도로 불려간 남자들은 서태후의 부름을 피하려고 일부러 씻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하지만 어떤 정적도 두렵지 않던 철의 여인 서태후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있었으니 바로 세월이었다 말년에 가서 서태후는 각종 많은 질병에 시달렸다 특히 노세져서도 여전히 극심한 사치와 향락을 즐겼는데 이것이 복이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며칠간 서태후가 좋아했던 만안전석 이란 코수요리를 만들어 생일잔치에서 과식한 뒤 서태후는 그만 이질에 걸리고 말았다 노령의 몸이던 서태후는 이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서태후의 곡두각시 황제였던 광서재가 서른일곱 살을 마지막으로 죽은 다음 날인 1908년 11월 15일 그토록 빗박했던 조카를 따라 생을 마쳤다 아이러니하게도 서태후의 유언은 다시는 나처럼 여인이 정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옵다는 것이다 그 뒤 사후 장례가 지루어졌는데 청나라 조정이 120만 양의 거군과 수천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장례식을 성대하게 지루어주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12년 그 호화롭고 대단했던 청나라는 신의 혁명으로 멸망하고 만다 서태후는 7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나 당시로는 상당히 오래 산편이라고 볼 수 있다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던 서태후가 죽은 뒤 무덤이 도굴되었는데 당시 손전영은 중국 국민당의 북벌로 상황이 불리해지자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덤을 도굴하기로 작정하였고 무덤에는 육은 병사 하나만 지키고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으며 아예 포약으로 입구를 폭파하고 들어갔다 그녀의 엄청난 부장품을 챙길 때 서태후의 시신은 옷이 벗겨지는 것은 물론 도굴하던 군인들이 입에 넣어진 야명주를 꺼내기 위해 시신을 입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세로로 갈라버린 후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렸다고 한다 청의 황으로서 나라를 좌지우지한 인물의 최후라기엔 비참한 말로였다 어떤 처녀가 출가하였는데 그의 유모가 은근하게 어제 밤의 그 맛이 어떠하시던가요? 하고 물어보았다 신부는 그 맛은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깊은 맛은 아직도 알 수 없더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유모가 그 맛은 인간에게 제일 좋은 맛이며 한창 흥이 잃어 무르익을 때는 눈은 태산의 형태를 보지 못하고 귀는 천둥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시는 아직 그 일에 익숙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지극한 맛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자 신부는 유모의 유모의 말이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난 아직도 그 극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유모는 아씨가 난구님과 잠자리를 같이 할 때에 제가 문구멍으로 어떤 물건 하나를 넣어 보일 테니 만일 아씨가 그 물건을 알아보시면 그 맛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니 한 번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하였다 그 후 부부가 불을 켠 채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그 흥이 극도에 이르자 유모가 물고기를 보인 후 다음 날 그것이 무엇이던가요 하고 물으니 아씨는 그건 칼이 아니었던가요 하였다 새로 갈아낸 칼은 대체로 물고기의 형태와 흡사하여 잘못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에 유모는 웃으면서 아씨는 이미 그 극치를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웃었다 한다 옛날 어느 집에서 일곱 살먹은 처녀를 민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어느덧 수삼년의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열선호 살에 접어들자 이제는 음량의 이치를 알때도 됐다고 여긴 시부모가 성급하게 며느리를 아들의 방에 들여보내 동침을 하도록 했다 장성한 아들이 어린 처가 혹시 음량을 아는가 싶어 자기 약물을 처의 손에 쥐어 줘보았다 며느리는 뭔지는 모르나 보드라운 촉감이 좋고 기분이 이상해 남편의 약물을 조물락 거렸더니 금세 부풀어올라 손바닥 안이 그득해져 꼭 터질 것만 같았다 덜컥 겁이 난 며느리가 얼른 잡았던 남편의 약물을 놓고 시부모의 방문 앞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 하고 황급히 부르자 방 안에서 왜 그러느냐 서방님이 가죽방망이를 손에 쥐어주는데 붙들고 있었더니 자꾸 커져가지고 밤새도록 놔두면 한방 가득 넘칠 것 같습니다 어린 며느리의 이 말에 시어머니 장탄식을 하며 모르는 것은 쥐어줘도 모른다더니 내가 바로 그 짝이로구나 하였다 피제길은 의원집 아들이다 아버지는 종기를 치료하는 의원이었는데 온갖 재료를 섞어 용한 약을 만들어내곤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왔다 가셔서 피제길은 아버지의 기술을 전수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보고 들었던 것으로 여러 방법을 피제길에게 가르쳐주었다 피제길은 의술을 읽은 적이 없고 다만 약재를 모아 다려서 고향 만드는 방법만 알 뿐이었다 아는 것이 없다 보니 모든 부스럼과 상처에 이 약을 팔아서 먹고 먹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피제길이 마을에서 의술을 행하기는 해도 감히 의사축에 끼지는 못했다 사대부들이 피제길의 고향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약을 써보니 효엄이 자뭇 훌륭했다 1793년 1793년 여름 정조 대왕께서 머리에 부스럼이 나셨다 온갖 침과 약을 다 써보았으나 오랫동안 효과를 보지 못하고 끝내는 얼굴과 목의 여러 부분까지 점점 부스럼이 퍼지게 되었다 그때는 한여름이라 왕의 신기가 편치 못하였다 모든 궁중의 의사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조정의 신하들은 날마다 줄을 씌어 왕의 처소에 무난하였다 그런데 신하 중 피제길에 약의 효엄을 본의가 있었기에 임금께 그 사실을 알렸다 임금께서는 분무를 내려 피제길을 태걸에 불러들여 물으시니 피제길은 천한 사람인지라 임금님 앞에서 몸을 바들바들 떨며 땀을 흘리느라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며 좌우의 여러 의원들은 모두 남몰래 비웃었다 임금께서 피제길에게 앞으로 다가와 진찰하여 보라고 하시며 말씀하셨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수를 모두 내가 발휘해보거라 피제길이 대답했다 소인에게 다른 재주는 없으나 딱 한가지 시험해볼 처방이 있나이다 임금께서 피제길에게 물러나서 약을 지어오라고 명하셨다 피제길은 웅담을 열어 약재와 섞은 뒤 볶아서 고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임금님의 환부에 붙여드렸다 임금께서는 며칠이면 병이 치유될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피제길이 대답했다 하루가 지나면 통증이 잦아들 것이고 사흘이 지나면 부스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그의 말대로 되었다 임금께서는 그를 지어 의원들에게 널리 알리셨다 고약을 붙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이 씻은 듯 없어졌다 놀랍게 요즘 세상에도 이런 숨겨진 기회와 비방을 가진 의원이 있었으니 가히 명이라 부를만하고 이 약은 신이 내린 약이라 할만하구나 피제길의 노고를 어떻게 치아해야 할지 의논해보거라 의원들은 우선 피제길을 내침이로 임명한 뒤 육품복을 내리고 정직을 재수할 것을 정하였다 임금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시고 곧 피제길을 나주의 감목관으로 임명하셨다 이에 조정의 모든 의원들이 다들 놀라 탐복하였고 두 손을 마주잡고 봉선히 서서 피제길의 의술을 찬양하였다 그리하여 피제길의 명성이 나라 안에 가득 퍼지게 되었으며 웅당 고약은 마침내 천금의 비방이 되어 세상에 전해졌다 어떤 사람이 남대문 근처에서 주점을 열었다 이 주인은 매우 부지런하여 주점을 여는 날 아침 파루종이 울리자마자 문을 열고 주점의 개시를 알리는 등불을 달았다 파루란 새벽에 서른세번을 치는 종으로서 이 파루종이 울리면 사대문이 열려 사람이 통행하였다 한다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들어오는데 상복을 입은 상교한 사람이 바로 뒤따라 들어와서는 주인장 여기 술 한장과 국 한그릇 좀 가져오시오 하고 시키는 것이었다 곧 주인이 술과 국을 갖다주니 이 사람은 맛있게 그릇을 비우고는 술 한장과 국 한그릇을 또 시켰다 이에 주인이 다시 내주자 손님은 역시 금방 다 먹어버리고는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지금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해두었다가 내일 갚겠소이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새벽에 주전문을 열자마자 첫 번째로 들어와 술과 국을 먹고 외상으로 하자고 하면 보통은 화를 내겠지만 주인은 너무나 태연하게 아 손님 그렇게 하시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기분 좋게 인사를 하고 보내는 것이었다 이러고 나니 주점에는 하루종일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주인은 그 접대를 하느라 바빠서 식사할 시간도 낼 수 없었다 이튿날 새벽이었다 역시 파루 종소리가 울리니 주인은 곧 개시를 알리는 등불을 달았다 그러자 또 어제 새벽에 처음 왔던 그 상주 손님이 들어왔다 그리고는 어제처럼 술 한잔과 국 한그릇을 시켜 먹은 다음 주인장 오늘도 외상으로 달아 놓으시구려 하고 일어서서 나가는 것이었다 이에 주인은 역시 외상으로 해두어도 상관없다고 친절하게 말하고는 보냈는데 이날도 어제처럼 손님이 들끓어 눈코 뜰 새없이 바빴다 그 다음날 새벽에도 또 그 다음날 새벽에도 상주 손님은 언제나 똑같이 새벽에 문을 열자마자 들어와서 외상 술을 마셨고 그 뒤에는 늘 손님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날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니 주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 상주 손님은 필시 사람이 아니야 아마도 도깨비거나 신령인 게 틀림없어 분명히 조화를 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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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는 그 손님을 더욱 친절히 대하고 술안주를 특별히 잘 마련하여 대접했다 이러고 며칠이 지난 이 하루는 그 상주 손님이 저녁때 주점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돈 이백량을 내놓으면서 말했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먹은 외상값이니 받아 두시오 이렇게 거금을 외상값 이라면서 내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었다 주인은 그 많은 돈에 크게 놀랐다 그런 뒤에도 이 상주 손님은 매일같이 새벽에 첫 손님으로 들어와서 술과 국을 시켜 먹었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저녁때 와서 또다시 이백량을 주고 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년이 넘어가니 주점주인은 수만량의 돈을 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주점을 그만두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하루는 하루는 상주 손님에게 상의를 했다 손님 덕분에 제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 이 주점을 청산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좋는지요 암 주인장 좋고 말고요 그렇게 하시오 곧 주인은 주점을 팔겠다고 널리 알리니 돈에 욕심이 많은 해청의 사령 하나가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그는 평소 이 주점에 손님이 많은 것을 눈여겨보고 욕심을 내던 중이었는데 팔겠다는 말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이에 사령은 직과 기물들을 주인이 달라는 대로 후악에 값을 치르고 모두 인수했다 그리고는 새단장을 한 다음 수십 동의 수를 빚어서 어느 날 문을 열기에 이르렀다 개점 첫날 새벽 이었다 국을 끓여 술과 함께 준비를 하고 앞서 주인이 한 것처럼 새벽에 바로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주점 개시를 알리는 등불을 달았다 그러자 제1첫손님으로 상주 복장을 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이렇게 주문했다 주인장 술 한장과 국 한그릇 좀 주시구려 주인은 개점 첫손님으로 상주가 들어온 것에 기분이 좀 상했다 그러나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술과 국을 내다 주니 금방 그릇을 비우고 다시 술 한장과 국 한 그릇을 요구했다 이에 주인은 다시 술과 국을 내다 줬고 상주 손님은 그것을 다 먹은 뒤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주인장 내 상가에서 오는 길이라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외상으로 달아두면 내일 돈을 가지고 와서 꼭 갚으리다 아니 뭐라구요 개점 첫날인데 안 돼요 속히 돈을 내셔 주인장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쩝니까 여보시오 남의 주점 개시 첫날 첫 손님으로 와서 외상이라니 이게 되는 말입니까 돈이 없으면 그 상복이라도 벗어놓고 가시오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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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화를 내면서 상복이라도 벗어 전당을 잡히라고 윽박지르니 상주 손님도 욕을 하면서 맞섰다 그 술값 내 푼에 이 비싼 상복을 벗어 전당으로 잡히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그런 염치 없는 소리를 해요 이 말에 주인은 벗은 발로 뛰어내려와 상주 손님을 붙잡고 뺨을 때리려고 하니 손님은 얼른 몸을 빼내 도망치면서 계속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분을 참지 못한 주인은 달아나는 손님 뒤를 한참 쫓아가다가 마침내 한길 모퉁이에서 붙잡고는 양쪽 뺨을 번갈아 때리면서 소리쳤다 남의 개점 첫날 첫 손님으로 와서 돈도 내지 않고 술만 마시고 게다가 욕까지 하면서 달아나니 너 같은 놈은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덤벼들어 상복을 억지로 벗기고 쓰고 있던 방감마저 빼앗아가지고 주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상주 손님은 앞서 주점을 판 주인에게 나타났던 그 정체불명의 상주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관직을 맡고 있는 양반으로 신척 신척 대감백 소상 제사에 참석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에 상복과 방갓을 빼앗기고 뺨까지 맞아 포리 벌곧게 부은 상태로 그는 분이 나서 소상 제사를 지낸 그 대감백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그 댁에서 보고 놀라 물으니 이 사람은 하도 분해서 주점 주인에게 고통을 주어 풍풀이를 하려고 일부러 한껏 부풀려서 거짓말을 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악한이 나타나서 마구 때리고는 상복과 방갓을 빼앗아 남대문 옆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감댁에서는 그 주점으로 총들을 보내면서 속히 가서 주점 안을 수색하여 상복과 방갓이 있으면 빼앗아오고 주인도 이리로 끌고 오너라 그 놈을 실컷 때려주고 날이 박는 대로 형조에 고발하여 귀양을 보내야겠다 하며 속히 다녀오라고 채척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끌려온 주점 주인은 매를 맞은 뒤 형조로 불려가 무한한 고생을 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많은 비용이 든 데다 주점에는 손님이 한 사람도 들지 않으니 마침내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더라 한다 경상도 어느 양반댁의 외동아들이 장가들 때가 되자 이웃마을의 세 처녀가 서로 서로 다투 시집을 오고자 했다 그러나 가문이나 바느질 솜씨 용모 예절 등이 한결 같다 며느리 감으로 가려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마침내 양반은 세 처녀를 불러넣고 문제를 했다 여자는 남자와 달라 입이 둘이로다 위에 있는 입 말고 아래의 입이 하나 더 붙어있도다 내가 문노니 윗잎과 아랫잎 중에 어느 것이 어른인가 사려 깊게 답을 하렸다 첫 번째 처녀가 쾌활하게 먼저 대답을 한다 예 윗잎이 더 어른입니다 아랫잎은 아직 이가 나지 않았는데 윗잎은 이가 모두 났기 때문에 더 어른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처녀가 아닙니다 아랫잎이 더 어른입니다 윗잎은 지금껏 수염이 나지 않았는데 아랫잎은 수염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으니 더 어른입니다 세 번째 처녀는 다섯 옷이 앉아서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양반이 그 처녀에게 넌지시 눈길을 주며 너는 어느 쪽이냐 하고 물으니 세 번째 처녀가 이르기를 둘 다 틀리진 나아도 맞는 답 이라곤 할 수 없습니다 소자의 생각으론 윗잎이 더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아랫잎은 평생 아기처럼 물려주는 점만 빨아먹는데 윗잎은 스스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으니 어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지 내 말이 옳다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걸 보니 한지압이의 아내 노릇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도다 하고 무릎을 쳤다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김초시와 부자로 사는 독한 최생원이 이웃하면서 살았다 김초시는 변변치 않은 사정에서 이웃들을 돕다 보니 늘 가난한 반면 최생원은 있으면 있는 대로 뜯고 없어도 뜯어내고 뜯어내거나 빌린 물건도 절대 남에게 주지 않아 엄청난 부자로 살고 있었다 게다가 최생원은 매우 옹졸하고 욕심만 많은 터라 마을 내에서는 그를 매우 싫어했다 어느 날 김초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최생원 집에서 생선 굶는 냄새를 맡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소한 냄새인지 한참 정신없이 맡다가 부자에게 들켰다 아니 이런 천하의 도둑놈을 봤나 어디서 우리집 생선구이 냄새를 맡는 거야 아니 보시오 냄새 맡는 게 뭔 도둑질이라고 그리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삿대질을 아시오 하지만 최생원은 길길이 악을 쓰며 김초시에게 생선구이 냄새 값을 받아야겠다고 외쳤고 김초시는 기가 막혔지만 최생원이 얼마나 악을 써대는지 결국 돈을 드리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 돈값이 설을 셀 돈이었던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가족들에게 한숨을 쉬며 얘기하니 아내와 장성한 딸과 아들 사위와 며느리도 기가 막혀 했다 아니 아버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냄새 값 이라뇨 그래요 아버지 당장 관가로 가서 고발을 합시다 그런 천하의 몹쓸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아니다 같은 동네에서 송사라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죽고 말자 이때 13살인 막내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 아버지에게 그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아버지 잠깐만요 최생원에게 줄 돈을 저에게 주십시오 무엇이 너에게 예 한번 줘보십시오 값을 치르면서 돈도 무사하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반신반의 하면서 일단 서를 셀 돈을 아들에게 줬고 아들은 당당하게 부잣집으로 가서 냄새 값을 가지고 왔다고 외쳤다 최생원은 냄새 값을 가져왔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며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고 소녀는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 돈은 갖고 왔느냐 어서 내놓거라 아들은 돈 주머니를 흔들어서 돈 소리를 들려주고 값을 치르었으니 이제 가겠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최생원이 노발대바라며 아들에게 모시라고 돈소리를 들려주었으니 값을 치렀다고 하며 화를 내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께서는 생선을 보지도 못하고 냄새만 맡으셨는데 그 값 역시 돈소리만 들려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 그러자 아들이 아들이 데리고 온 동네 사람들 모두가 배를 잡고 아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며 웃자 최생원은 부끄러워서 집안으로 도망갔으며 아들의 가족은 무사히 설을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일로 최생원은 앙심을 품으며 복수할 기회를 노리다 먼곳 출신인 사천영이 자기 마을에 사또로 오게 되었단 소식을 듣게 되었다 최생원은 김초시의 아들에게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사천영에게 전보를 보냈다 최생원의 사천영인 사또는 사천동생의 편지를 보고 영악한 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 부임하자마자 김초시를 불러 돌을 깎아서 배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엄불에 처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은 채로 말이다 김초시는 이기막힌 요구에 질려버려 결국 화병으로 알아 누워버렸고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또에게 얘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들은 관하러 갔고 사또는 아들을 보고 배는 어딨냐고 입을 열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을 깎아 배를 만드셨는데 끌고 갈 새끼줄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로 만든 배는 반드시 모래로 엮은 새끼줄이 필요하니 모래로 새끼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러니 사또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모래로 어떻게 새끼줄을 만드냐고 따졌고 아들은 그럼 사또님 돌로 어떻게 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당당하게 맞받아 졌다 사또는 아들의 당돌함에 기가 질려 그냥 보냈지만 자신도 제대로 분이 쌓이게 되었다 결국 사또는 사촌동생과 함께 어떻게든 아들을 골탕 먹이고자 마지막 깨를 부렸다 무엇인고 하니 아침도 저녁도 아닌 시간대에서 말이 아니면서 말과 같은 짐승에 올라타지도 내리지도 않은 채 오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걸 걸친 다음 날아가는 선물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아들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새 한 마리와 나귀 한 마리 누더기 옷을 준비해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물건들을 준비해 주었다 황혼 황혼 시간대라 해가 질 때쯤 되자 아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나귀의 등에 한쪽 다리를 걸친 뒤 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날아가는 선물은 가져왔냐고 하자 아들은 새를 날려보내며 이것이 그 선물이라고 얘기했다 결국 아들을 어떻게든 하려해도 당해내지 못한 두 사람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려 더 이상은 아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김초시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